아론은 이제 자유에요 아론은 이제 자유에요 엄마 이거 뭐 날리는거야? 여기 무슨 인테리어 같다 예쁘다 예쁘네 이렇게 하마루 하마루 너무 신났어 마루야 이게 안전한 방법 안전 10분 한 번에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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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걸리나요? 한.. 5분 멋있다 소린 또 좋아 여기가 뿔뿔뿔뿔 다 부셔서 완성하고 엄청난 노력이네 지금 엄마의 노력 여기 왔대요 여기 왔대요 아이고 저거보다 훨씬 나요 불에 안 굽고 하나 굽까? 하나 굽까니? 내가 해줄게 비교해보자 이제 사먹겠습니다 별로 안 나온다는데 이게 열려? 이게 열려? 신기해 놀다 놀다 보이려라 아니 보호 찍어야 될까나 하하하하 뜬나 됐어 골프장 아 이게 콩이야? 콩이 거의 부어 여기는 골프장 여기 카펫 이쁘다 여기는 나무병원 넓다 여기 괜찮네 마루 마루 이리와 엄마의 농장물들입니다 엄마의 농장물들입니다 아이고 엄마의 콩들 2021불콩들 동자들 동자들 매전을 대비하나 동자들 동자들 출근 다행히 너무 무섭니? 쫄깃 죽 5분 정도 6분정도 오징어 흡수 오징어 고기 피에르 다 뜯겨 나루가 털이 많이 빠지네 나루가 털이 많이 빠졌다 고구마 아까 부은 고구마 고구마 앉아있어 엄마가 직접 재배한걸로 잠금 고구마 고구마 생선은 기름에 튀깁시다 기름에 튀깁시다 고구마도 봐 지금 먹게? 아니 사진 찍으라고 돌리기 맛있어 보이지? 응 하나 더 하나 더 해줘 고구마 먹지겠다 바리스타 세번달음으로 바리스타 야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그다음 뱀 뱀 뱀 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